리치몬드의 오모모 입니다 전에는 여기가 다이소 매장 이었습니다 이 가게가 오모모로 바뀐 뒤 처음 와봅니다 아래층과 위층 2개층으로 되어있는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멍더 같은, 이 영화는 여기가 다이소 매장, 한참 인크림으로 바뀌고 이곳에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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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스트아이언 프라이팬 가격이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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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zes 한글자막 by 한효정 떡볶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캐스트아이언 오늘은 우이층만 들어 봤습니다. 아래층도 한번 보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좀 빠듯하네요 오모모 매장이 있는 리치몬드의 아워딘 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하루로 보내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